여러분, 지금 보시는 저희 이누스 같은 경우에는요, 비대도 방수가 되고요, 심지어 리모컨까지도 모두 다 방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요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노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지금 수저에서 끊었습니다. 이거 벽에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, 손으로 들고 사용하셔도 되는 건데, 자, 일단 풀 스테인리스 노즐뿐만 아니라, 이 물줄기 자체가요, 강력합니다, 지금. 그렇죠. 그러니까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서도 공기방울 세정 보이시죠? 몽글몽글. 수압은 강화돼 굉장히 부드럽게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. 왔다 갔다 마사지, 무브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. 좋네요, 좋네요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즐이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럼요, 다시 보세요. 알아서 쑥 나오죠? 알아서 씻고 들어가는 자가 기능의 세정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진짜 조금 더 위생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. 아니, 여기 여러분, 깨끗이 닦으셨다면 이제 바람으로 말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건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, 이게 또 온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겨울철에는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, 자, 건조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뽀송뽀송하게 말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역시 정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. 이 이누스의 비데 같은 경우에는 변제 자체가 인체과학적인 설계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, 엉덩이 크신 분들, 엉덩이 작으신 분들, 여기 어른, 아이, 다 편하게 큰일을 치룰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앉으면 굉장히 편안해요. 여기에 물줄기 강하면서 부드럽죠? 그렇죠. 또 하나, 아주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서 뚜껑도 드럽기 소프트 개폐 방식으로. 저는 비데를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방수가 되니까 실제로 쓰면서 너무 위생적인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마 일반적인 비데에서는요. 이런 걸 못 보셨을 겁니다. 자, 제가요. 이게 착판식이에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지금 제가 뚝딱하고 띄웠잖아요. 이 안쪽에 네오디움이라는 고가의 금속을 사용해드렸고요. 자, 지금부터 물청소가 들어갑니다. 아니, 고객님 보세요. 오늘도 날씨 꼽꼽하다 보니까 욕심을 딱 열었는데 뭔가 꼬릿꼬릿한 냄새 확 올라오지 않으셨어요? 그렇죠, 그렇죠. 이상하다 청소했는데 보통은 비대랑 여기 독이 붙는 그 사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물 나오는데 바람 나오는 데는 더 난리법석이겠죠? 예, 예, 예. 세균이 득실득실 거기서 물 나오고 거기서 바람 나오는 거예요.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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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. 아마 다른 비대는 요렇게 바람 나오고 물 나오는데 직접 샤워기 못 갖다 댈 겁니다. 그러니까 방수된다고 하는 비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 나오는데 바람 나오는데 뿌리지 마세요 하는 데 있어요. 근데 IPS 6등급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다 요렇게 또 방수로 다 요렇게 물 세척하시면 되는 겁니다. 곳곳이, 곳곳이 이렇게 다 샤워하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깔끔하게 비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진짜 개운하죠? 네. 방수되는 비대예요. 프리미엄의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19만 원대로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. 오늘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. 역대 최다 조건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고객님, 저희가 다음 방송에도 이 조건, 이런 혜택, 이 모델 약속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저희가 일주일에 무료 체험 기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일주일 동안 공짜로 써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모델, 이 가격, 이 조건, 다음 방송 때부터는요. 못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.